강서구가 오는 30일까지 강풍, 집중호우 등 풍수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5개 광고물 일제안전점검을 추진합니다. 점검 대상은 옥상 간판 11개소, 지주 이용 간판 17개소, 돌출 간판 115개소 등 모두 161개소입니다.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이 고층 건물의 옥상 간판과 벽면 이용 간판, 돌출 간판 등의 집중점검을 실시합니다. 점검 결과 손상이나 결함 등 즉시 조치 가능한 위험 요인이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 조치하고 불합격 시에는 시정 명령 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 부과 및 광고물 제거 조치 등을 취할 예정입니다.